갯벌 속 수산물을 잡기 위해 어민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인 뻘배가 놀이기구로 변신했습니다. 갯벌 레이싱에 수산물까지 잡을 수 있는 뻘배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로 아이들이 뛰어듭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깊은 뻘에 기어다니기조차 힘들지만 뻘배를 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레저형으로 개조한 플라스틱 뻘배는 나무로 만든 전통 뻘배보다 가볍고 빨라 속도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쓴 아이들이 갯벌 사냥에 나섭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칠기와 짱뚱어를 잡느라 시간 갖는 줄 모릅니다. 갯벌에는 게르마늄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뻘배 체험과 함께 아토피 치료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뻘은 자연 그대로에서 머드팩도 할 수 있고 칠기의 짱뚱어로 자연 그대로 살고 있어서 체험장으로 좋습니다.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던 갯벌이 레저와 생태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